이거 부분유료화인가? 이 에코박스 부분유료화인가? 그래가지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된거 아니야? 그거밖에 설명할게 없어 아 녹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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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디였어? 게..게드 나도네 이거 나도네 나도 야전 야전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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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2대1 그냥 가라버렸네 나? 야전 야노스 화력 지원 상 화력 지원 아 이게 니가 와지 시그마 시그마 나도 2주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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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다 이피트 안돼 안돼 이피트 죽지마 그래 그거야 아 잠깐만 이건 좀 어 지금 뺏고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이피트 잡고 예 어 이것도 내고 짐쓰겠네 이거 내고 박수는 또 내야 되거든 아이 안되겠다 이거 시간이 없다 이걸 막아야돼 여기다가 내자 우와 뭐야 네이진아 뭐야 네이진아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 이거 아직도 안죽었어 잠깐만 에이 이거 빨리 죽여봐 아 이거 안죽네 아 이거 안죽네 오케이 각수였네 형제도 각수였 어디다 낸거지? 아 여기다 낸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존나 좋네 니가 에이 아니 이리스를 왜 넣어 어 아 아 아 와 와 이기스 카라 따다다다당 어 각수연이다 아니 각수연이랜다 유두민아 아 안돼 풍 풍 안나가 왜 오 궁 쓰고 죽었다 만족 타라 타라 이디스 희이 히 미 아 막아 막아야돼 막아야돼 막아 막아 그래 막아 막아 플리스타 가라! 자 피팅! 다다다다다다 오우 플리스타 잘한다 일 플리스타 캐디 아 이게 발리스타지 아 잡았다 이거 발리스타 때릴 수 있냐 설마? 응 아니야 개쓰레기 뭐 뭐 하는게 없는거 같지 왜 때릴 수 있지 이거는 딥? 딥? 오 오 오 일한다 일한다 야 발리스타 일한다 이건 이건 못 때리지 아 그래 오 그래도 나름 잘한거 같기도 한데 아니네 차라리 이거 놨을까 흑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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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러네 흑칠 있네 흑칠 흑칠 아 여기서 이제 아르시 나오고 공익이 승천하겠지 하늘에서 시끄럽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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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먼저 대고 스팸이 잘못됐다 죽었다 아아 아아 뭐야 공익이 어디가 저기맥 아 안돼이 아 잡아 이건 진거 같애 근데 이건 줬어요 이겼냐? 설마 이기냐 이거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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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네